느낌이 오잖아. 그런 거 아니야? 오, 턱! 땡긴다. 아유. 아, 저걸. 이건 이제 시그니처로 인정을 해주세요. 그렇죠, 그렇죠. 공식 인증. 네, 인증을 해야 되겠다. 저 기술을 쓴 겁니다. 스킬 발동. 하정 턱. 하정 턱으로. 뭐야? 아, 눈빛이. 또 나왔어. 아, 눈빛이. 아니, 이게 뭐야. 저거 홀리게 하는 놈. 그렇죠, 저거. 턱을 이렇게 당기는 그때부터 딱 그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. 진영 씨라면 좀 넘어갔을 것 같아요? 저는 절대 안 넘어갔어요. 진영 씨는 이렇게 턱 당기는 여자 보면 어때요? 갑자기 턱을 당겨. 저 이렇게 들어드려요, 지금.